루 방이 엉망이에요 푸른 바다 고래 등 위에 루의 집 그림 그리는구나 루 벨라구나 어? 루 거긴 종이가 아니잖아 어? 벽에도? 루 어? 마침 벨라와 크루루가 놀러 왔어요 아휴 루 어? 벨라? 어? 헤헤 헤헤 루가 지나갈 때마다 뿅뿅뿅뿅뿅뿅 너부터 씻어야겠다, 루 잠보 부탁해, 잠보 와, 깨끗해졌네, 루 어떻게 내려가지? 잘했어, 루 발라도 크로로도 이제 모두 깨끗해졌네 루, 뭐 잊은 거 없니? 귀여운 루, 알록달록 고운 꿈 꾸려 따릉따릉 자전거 타기 뚝딱뚝딱 벨라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벨라가 자전거를 만들었어요 안녕 안녕 짜잔, 어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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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disk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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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루! 크루루는 자전거가 처음인가봐요. 아, 그래! 잘한다! 어? 조심해! 안녕! 이제 크루루 혼자서도 잘 타네. 그래, 너 혼자 타는거야. 저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벨라? 새발 자전거네! 짜잔! 벨라가 크루루루를 위해 새발 자전거를 만들었어요. 이젠 모두 신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저기, 그런데 크루루가 조금 느리긴 하죠? 크루루도 함께 다니면 좋을텐데, 어떡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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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렇게? 아님, 요렇게? 응! 빠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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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함께 타면 되겠구나!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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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벨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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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음, 벨라가 뭘 하는 걸까요? 흐흐흐흑- 흐흐- 우와! 자전거를 모두 하나로 묶었어요. 여섯 개의 바퀴가 나란히 나란히 모두 함께 타니까 더 재미있어요. 시원한 야자주스 벨라의 잠수함이 둥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 작은 섬이에요. 작은 섬? 야자주스 보자 우와! 야자이네요. 어디 가니 벨라? 아! 르를 데려왔구나. 글쎄 뭐가 들었을까? 시원한 야자주스가 들어있어요. 너무 단단해. 벨라가 공구함을 가져왔어요. 오! 오! 아니 이리울 segue 이이이이이이이이이 insol 으카코 으악 으트 appear 으으 으으 아, 정말 덥다. 시원한 야자주스 마시면 좋을텐데. 루이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나봐요. 와, 드디어 열렸어요. 아, 크루루. 크루루 건 물병에? 크루루가 참 좋아하겠다. 모두 나눠 먹으려고? 크루루, 마침 잘 왔어. 돌려봐. 야자주스 덕분에 시원해졌어요. 어, 피카노 아저씨도 오시네. 루아, 벨라 덕분에 모두 시원한 야자주스 한 잔. 더위도 싹 올라갔네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